당이 수도권과 젊은 층 위주로 다시 강화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으로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. 정책 현안에 대해서 잇따라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당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밝혔다. 이 부분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바로 이 얘기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게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떤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전당대회 출마와 연관짓게 되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내용인데 이게 다른 내용들과는 달리 당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다양한 이슈가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지구당 부활을 얘기했을까요? 이 지구당은 지난 2004년에 폐지됐습니다. 당시에 이른바 차태기 정당 문제 이후에 지구당을 폐지했었는데 다시 이걸 부활하자고 한 이유는 뭘까요?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봤을 때는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수도권은 전멸했잖아요.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합법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으면 누가 역량 있는 사람이 와서 수도권에 당협 위원장하고 정치를 준비하겠냐 이거는 좀 부활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전국 정당화 그리고 수도권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이 좀 나름대로 젊은 정치인들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만들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원외 당협 위원장들은 상당히 반길 만한 이슈 아닌가 싶어서.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외 당협 위원장들은 열렬히 환호할 겁니다.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원외에 있는 젊은 위원장들이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해석을 지금 내놓은 것이거든요. 아니, 결과론으로 보면 그렇게 하겠죠. 제가 이제 저도 원외 당협 위원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임이 방이 164분, 외신 4분이 있는 방이 있어요. 지난번에 5.18 때 광주 내려가서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원외 당협 위원장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한 게 지금 원외 당협 위원장들은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고 사무실도 얻을 수 없거든요. 그런데 정작 임명장은 여당, 야당 모두 당협 위원장들한테 임명장을 줘요. 그리고 공천권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행위고 그다음에 당무감사할 때는 또 사무실이 없다고 감점 요인이 돼요. 법률적으로는 사무실을 얻을 수 없는데 당에서는 감점을 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적 문제점이 있으니까 선관위에서도 저걸 고쳐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왜 안 고쳐지냐 하면 여야의 의원들은 자기 경쟁자들이잖아요, 원외 당협 위원장들이.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. 사무실을 얻을 기회라든가 후원금을 얻을 기회를 주기 싫은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방안의 코끼리처럼 저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그 누구도 거론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돼 왔던 거고 한동훈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KC 직구 문제, 이게 젊은 층들이나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직접 언급을 했었고 또 노령층의 운전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거 좀 다른 차원이지만 이번에는 당내에 있어서 지구당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아무도 거론하고 있지 않다라고 싶으니까 본인이 거론하는 거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 저는 사실 한동훈